공평호 사실이나 진실을 이야기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가능한 사실이나 진실이라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일신에게는 더 이로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좀 생각이 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통이 이 세상이 아니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영양권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2월 5일자 조선일보의 이벌찬 기자는 개표 조작 내보낸 폭스방송 3조원대 피소당해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마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기사를 아마 인용을 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엄모론 유감입니다 기사의 시작 부분에는 폭스뉴스에 실린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큼직한 사진이 나와 있고 화면 사진입니다 설명글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그 설명글을 관심있게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제 화면 자료죠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부정선거 엄모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FBI나 법무부 소속이라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고 했다 그러고 나서 폭스뉴스를 캡처하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벌찰 기자의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부정선거 엄모론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임 전부는 아니겠지만 또 일부 독자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도 아마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류 언론들이 즐겨 사용하는 엄모론이라는 단어에 특별하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엄모론에 대한 미국 주류 언론들의 보도를 바탕으로 조선일보의 이 벌찬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도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전자투표 조작으로 패배했다는 엄모론을 내보낸 미국 폭스방송에 대해서 27억 달러 약 3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2월 4일 전자투표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S사의 뉴욕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이런 기사를 아마 제 생각에는 뉴욕타임스 기사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 벌찬 기자가 외신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 벌찬 기자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엄모론이 옳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기사를 아마 내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의 총선이든 미국의 대선이든 간에 선거의 정직성, 청렴성, 중립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은 엄모론을 주장함으로써 특별히 개인적인 이득을 누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행동에는 이익이 크게 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엄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모론을 따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이나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이지 그것이 남을 엄해하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무슨 돈이 많이 남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엄모론자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죠 평소에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받거나 그런 사람 같으면 세상에 다른 사람 행동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 저 양반이 돈을 받고 저렇게 하구나 그러나 평생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나 글을 쓰면서 돈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 저 양반이 돈을 받고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자기 이익이 되니까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 모욕적인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4.15 총선 과정에서 노력하는 젊은 변호사들이나 또 매주 토요일마다 시위에 나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무슨 그걸 가지고 크게 개인적인 덕이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옳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나라가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운 길에 아마 나섰을 겁니다 다음 질문은 저명 수학자의 개념이다 마침 이 벌찬 기자의 기사를 읽은 날 그날 같은 시간에 미국의 다수 이제 우파적인 그런 색채가 강한 게이트웨이 펀디터라는 그런 온라인 기사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2월 4일자 게이트웨이 펀디터지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떠 있습니다 저명한 수학자 에드워드 솔로몬은 2020년 대선은 선거 후별 선거 결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고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꼭 같은 날 조순이 보고 나온 그날 여기서 이제 선거구별이란 것은 선거 관련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선거구라는 것이 그 다음에 카운티별 주별 이런 자료가 나오지만 대선에 대한 그의 데이터 분석 결과는 이미 11월 21일 날 무렵에 발표된 적이 있지만 2월 4일 보도는 다시 한 번 더 그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재확인시켜줬고 그 다음 11월 21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최종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수학자 에드워드 솔로몬은 2020년도 선거 결과를 선거구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불가능하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0년 선거 결과는 선거구별 수준을 볼 때 컴퓨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이제 바로 2월 4일자 게이트웨이 펀디트에 나온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맨 맛 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주당과 대부분의 공화당원 그리고 큰 그런 언론사들은 에드워드 솔로몬이 무엇을 밝혀냈는지를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진실을 두려워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 날 90년 80년대 80년대 말이죠 주로 계량경제학 데이터를 분석하는 쪽으로 경력의 초기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작가로 전직하면서 이제 그런 것은 손을 났지만 그리고 젊은 날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사회현상을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현상을 보는 게 아주 몸에 배여 있죠 젊은 날 훈련 받은 것이 오래 가게 됩니다 정량 분석 데이터 분석을 훈련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한국의 총선 문제나 미국의 대선 문제를 볼 때 그래프라든지 그다음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관심 있게 보는 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선거 데이터 분석을 진지하게 되게 보죠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 터기점이라든지 이상현상을 많이 찾아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에드워드 솔로몬과 같은 데이터 분석과 유명한 수학자의 분석은 장문의 분석 보고서를 읽지 않더라도 사람에 따라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럼버리라든지 아니면 또 유튜브 같은데에 그런 짧은 한 5분 10분 20분 정도의 분석한 그 결과를 발표한 설명하는 그런 내용만 이렇게 보더라도 전체를 파악하는 일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사실과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실과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실과 진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나 태도를 갖지 않으면 사실이나 진실을 볼 수가 없죠 마치 소귀의 경읽기를 하거나 대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진실의 문을 닫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감각, 경험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머지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은 전혀 귀에 들어올 수도 없고 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요즘에 이렇게 보면 사실과 진실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게이트웨이 펀디터의 2월 4일자 관련 기사를 읽고 한 900명 가까운 분들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막 욕하거나 이렇게 안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진지한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의견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 보면 30년 정도 선거 데이터만 분석해 온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과 진실에 다가설 수 있으려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선거 데이터 같은 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하느냐 사람은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까 우리 전 세대가 우리 함께 귀한 것을 물려줬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다음 세대에 귀한 것을 물려주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제가 건강한 체제가 돼야 되고 체제의 건강함의 가장 기초 주춧돌과 같은 것은 이제 선거가 정직하게 치루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권교체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실과 진실의 바탕을 두고 뭔가를 내세우는 거지 그거를 그냥 사람을 매도해 가지고 무슨 당신은 음모론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저급한 그런 공작이고 정말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 안 되는 그런 아주 모멸적이고 모욕적이고 어쩌면 악한 악한이라는 표현보다 사악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과 진실이 완전히 덮이는 시대가 되면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라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민주화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정권교체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니까 그 모든 것이 선거나 투표에 달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그냥 사람을 엄해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라 볼 수 있겠냐 그건 짐승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성행하는 걸 보니까 이게 참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